안녕하세요. 슈콩 육은수입니다. 오늘은 314-153과 함께 메이저 코드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연습을 할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할텐데요. 지금 사용하는 이 기타는 마틴 OM21 썬버스트 모델입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기타죠.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2번 5번일 때, 2번 5번에 이렇게 도 5번의 다장조의 C코드부터는 했을 때 2번 5번에 이렇게 있으면 C코드 모양이 바로 메이저 코드가 되겠죠. 5번 3번에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는 5번 3번이니까 A코드 모양을 잡고 이게 C코드가 되겠죠. 3번을 할 때는 사실은 다 잡고 C코드 모양을 잡아줘야 해요. 그 안에 힘드시면 이렇게 4개만 잡아도 상관없고요. 6번 4번일 때는 E코드 모양. 3시고요. 4번과 2번일 때는 D코드 모양. 그래서 2번 5번을 아까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오른손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코드를 익히는 식으로 왼손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살짝 이렇게 치셔도 되고 아니면 잡은 것만 튼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저는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왼손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번 5번일 때 5번 3번일 때는 4번일 때 3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 4번일 때 4번일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1초에 한 번씩 5도권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C, F, Bb, Eb, Ab, Db, Db, Gb, D, E, A, D, G 순서대로 이렇게 가죠. 책 초반에 잘 보시면 4도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C, F, Bb, Eb, Ab, Db 가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5도권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1초에 한 번씩 1 2 시작 잘 들으시나요? 매트로 소리 1 2 시작 F죠? 5,5,3 3,1 6,4 4, 2, 5, 3, 3, 1, 6, 4, 4 A플랫이죠? 6 4 4 2 5 5 4 그 다음에 D플랫이죠? D플랫 메이저 코드 5번 3번의 그림이 있는 D플랫 메이저 코드 3번 1번의 그림이 있는 D플랫 메이저 코드 6번 4번의 그림이 있는 D플랫 메이저 코드 4번의 그림이 있는 D플랫 메이저 코드 G플랫이죠? 1 6 4 4 2 2 5 5 3 그 다음에 B죠? 5 3 7시 방향입니다 그 다음 E죠? 4번 2번이고 2번 5번이고 5번 4번 3번 2번 6번 4번 그 다음에 이제 AB다 6번 4번 2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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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 다음에 D죠? 2번 5번 5번 3번 항상 이렇게 타임을 맞춰서 같이 배틀 맞춰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D 맨 마지막 G죠? 11시 방향 4번 2번 2번 5번 그렇죠 이렇게 되는거죠? 연습을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그는 먼저 찾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D 메이저 키를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 2번 5번에 이렇게 D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D 코드가 이거라는 것을 잘 아시면 이걸 파산시킬 수 있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연주를 어떻게 했다가 달라지는거죠? D 코드 갖고 이게 되겠죠? D 그래서 이제 항상 근음을 갖고 찾고 코드를 이렇게 잡는게 중요해요 외국에서는 KGED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C 코드가 C를 닮은 C 코드 A를 닮은 C 코드 KGD A죠? 그 다음에 G G를 닮은 C 코드 E를 닮은 C 코드 B를 닮은 C 코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게 유튜브 검색만 해보셔도 CAGD 시스템 KGD 시스템은 외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되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그런 기타 이제 전체 지판에 같은 코드를 외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맹점이 뭐냐면 이제 루트를 찾지 않고 하기 때문에 루트를 이제 미처 정확히 짚지 못하고 가는 약간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금음을 꼭 짚어가면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KGD도 coming to you 되게 비슷한데 제가 가르치는 방식 삼혜사용 오삼과 이제 짬뽕 짬뽕은 아니고 믹스를 시킨거죠 그래서 5번 3번일 때 이렇게 코드 이렇게 한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C 코드라고 딱 했을 경우에 이거랑 이거랑 이게 C리랑을 알게되니까 연주를 할 때 여기로 끝내는 것이 가늠이 되는 거죠 여기로 끝내는 게 어디로 끝낼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얘가 쓰일 때는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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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는 것을 알면 연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딱 잡고 도가 어딘지 이렇게 알고 만약에 G 코드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G잖아요 그럴 때 일으셨잖아요 그럼 저한테 스케일 제가 제 기타 강의에 기타곡지 강의에 스케일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이거랑 이거랑 그 소리랑 것을 만약에 알게 되신다면 코드가 이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G 코드를 연주하시다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솔로를 할 때 어디로 끝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노하우가 이런 연습법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 펜타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G 마이너 펜타톤이 G를 원래 핸드했을 때 G를 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 보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거랑 G 코드 G, G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코드가 이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도 마이너 펜타톤이 또 할 수 있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